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8학년도 수능 나형 2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1의 극한을 만족할 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제곱 더하기 1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은 얘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전혀 다른 모양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죠. 그럴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주겠다만 생각해주면 돼요. 식을 변화 없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x 플러스를 곱해야겠죠? 하지만 변하니까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즉, 아,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x 더하기를 곱해주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x 더하기를 곱하고 나누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결국에는 이 식은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아, 여기 극한값을 얼마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도 뭐야?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극한값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저절로 나오더라. 됐나요?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는 여기 극한값을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결국에는 곱해서 1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얘가 a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마를 곱하면 돼요? 20a. 즉, 여기다가 20을 곱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답은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족하는 극한을 얼마다? 30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romi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